안녕하세요. 한의TV의 의정부 한의두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랑님. 이번 영상은 양력 5월, 6월 소띠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소띠 여러분들. 3월달, 4월달에 제가 낮잠을 자는 소띠 여러분들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낮잠을 자는 소처럼 평안하고 무탈한 3월달, 4월달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행복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자아성취의 그런 달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선거 소식이라든지 이것저것 뭔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뉴스에서 들려서 이런 것들의 낮잠에 방해를 좀 받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월달, 6월달에는요. 우리 소띠운서분들이 낮잠 다 자시고 주인을 만나가지고 콧두레를 뜯는 그런 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주인을 만나서 콧두레를 뚫어서 일도 하고 명예도 얻고 다양한 재물도 얻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사료가 되지만 좀 이제 콧두레를 뜯는다는 건 내가 자유를 좀 억압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뭔가 만족감이라든지 일이 갑자기 너무 많아진다든지 새로운 일사를 또 적응을 해야 된다든지 다양한 일사들이 좀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뭐 희망은 가득 찬 5월달, 6월달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28살이 되는 정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위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5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일사가 조금 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조금 이제 일할 것들은 많아지는데 조금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자, 6월달에는 역시 5월달에 못 만났던 기인을 6월달에 만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5월달에는 어떻게 보면 좀 심사숙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살펴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이 좋은 운기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특히나 이제 5월달, 6월달에는 금전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타이밍이다라고 사료가 돼요. 한 가지 일의 전문성을 가지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월킹캐싱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는 형태다. 특히나 부업적인 부분에서 좋은 역량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돈 버는 방법, 부업하는 방법 이것저것 많죠. 아무튼 이런 거 잘 찾아보셔서 좋은 선물 보셨으면 하고요. 다만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부상적인 위험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손을 접지는다든지, 다리를 접지는다든지, 어디 부딪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사료가 되고 인턱적인 부분에서는 가까운 지인들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검태가 좀 들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도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친구 사이에나 특히나 이제 친구들은 연락 자주 하다가 또 뜸해지다가 갑자기 또 연락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가족들하고도 이제 안부 인사 묻는 게 조금 뜸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연락만이라도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띠는요. 올해 마흔 살이 되는 을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5월달. 어떻게 될까요? 기인을 만날 채. 오, 5월달에 좋은 소식이 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6월달에 이게 잘 이어질지 보니까 오, 그러네요. 오, 대기를 합니다. 5월달, 6월달 굉장히 좋은 흐름의 페이스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특히나 이 타이밍일 때는 내가 뭔가 기술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공부를 해가지고 큰 문턱을 넘는다든지 남들한테 크게 인정을 받는 금전의 운기까지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춘다는 거죠. 갑자기 근데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성 피로에 시달릴 확률이 있겠다. 밤낮이 바뀐다거나 식단이 조금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잡아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기가 갑자기 잘 풀리다 보니까 인연적인 부분에서도 소개팅이라든지 연애운이라든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게 되는 그런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조금 만나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는 많이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만날수록 좋은 인연들과 좋은 운기들이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부지런하게 건강수 잘 잡아 나가시면서 활동을 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2살이 되는 개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념 5월달 어떨까요? 짠! 오! 만사가 형통하다. 5월달에 좋은 기인을 만나서 코를 뚫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6월달에 요일사들이 어떻게 될지 보니까 아, 조금 다사다난한 사람은 있겠다. 코를 뚫기는 뚫었는데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크게 크게 나가는 형태가 많아요. 크게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크게 뭔가 사업을 보려고 한다거나 좀 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다가가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몸에 좀 칼 낼 일이 좀 들어옵니다. 백꽃살에 그런 운기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뭐 시술을 받을 일, 수술 받을 일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고민하고 있었던 일사들이 있으시면은 5월달, 6월달에 좀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보금 같은 것도 잘 받을 수 있겠다 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인덕의 운에서는 큰 기인의 운기가 드는 만큼 나라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공기업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국가적인 일들 하시는 그런 부분에 좋은 소식이 있겠다 하니까 이런 것들은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면은 굉장히 좋은 지원금이라든지 투자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라 차원에서 잘 찾아보셔가지고 좋은 성분들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4살이 되는 신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5만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5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시간이 걸린다. 심사숙고해야 된다. 경고망농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6월달에는 이런 용기들이 아허! 그러네요. 6월달에 이렇게 내가 경고망농하지 않았던 일사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펼쳐지게 된다. 심사숙고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문서에 이동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사업하는 매장, 아니면 부동산 이런 쪽으로 돈 되는 문서들이 많이 들어온다 하시니까 주식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용기가 많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관련된 일사에 있으신 분들을 좋은 성물들 많이 보셨으면 하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이거는 좀 내가 딱히 지금 아픈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병, 잘 모르게 아팠던 것들이 드러난다. 수면위로 드러날 수도 있는 용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고 어디가 아프지 않냐 말씀드렸더니 안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간다 하시더니 그분이 또 뭐 신장암이 걸리려고 그 초기에 발견돼가지고 고치신 분들도 있다 하시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자, 인턱적인 부분에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용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좀 피곤할 수도 있고 뭐 즐거울 수도 있는데 좀 내 편은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네 편 내 편 가르고 뭔가 이렇게 속시끄러운 일들이 조금 생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나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그냥 이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참고하셔서 무탈이 잘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소띠 여러분들 기인을 만나서 코트롤을 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소띠 여러분들 지혜롭게 차근차근 일사들을 잘 대처해 나가시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개인의 만족감은 좀 떨어지겠지만 미래를 보고 이것저것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고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상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7월달, 8월달부터는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기점 가독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소문들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